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우주를 안 샀어요! 우주를 안 샀어요! 어머니! 여긴 또 어디야? 나 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어! 또 모험이야기야! 또! 무심 무심한 기계들로 가득 차있네! 잠깐만! 이거 망원경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바닷속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잠수함? 깊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눈을 뜬 꾹! 여러 가지 물건이 담긴 모험 가방을 들고 안전하게 육지로 탈출하세요! 이 깊은 바닷속에서 누울 줄 어떻게 혼자 탈출하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겁먹을 필요 없어! 모험 엄청 많이 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기계들 밖에 없어? 아니 그리고... 다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겠는데 이거? 한번 둘러봐야겠구만! 에? 주방인가? 아니 가스레인지는 없고... 아니! 아니 무슨 주방 옆에 변기가 있어! 주방에 화장실에 아주 그냥 수많은 기계까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바닷속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어? 그건 내가 알려줄게! 요정! 갑자기 내가 깊은 바닷속에 와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 모험이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 대신에 내가 잠수함이 어떻게 바닷속을 떠다니는지 알려줄게! 잠수함이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이야! 공기는 물에 뜨는 성질이 있는데 잠수함에 있는 주머니에 공기를 넣으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주머니에서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우면 아래로 가라앉지! 이렇게 잠수함은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바닷속을 떠다니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잠수함이 이렇게 좁은 거는 기계들 뿐만 아니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좁은 거구나! 잠수함에는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물건들을 꽁꽁 숨겨놓지! 한번 찾아볼래! 찾기 하면 또 이 꾹이 아니겠어! 내가 모조리 찾아주겠어! 일단 요 나무토막이 조금 수상해! 음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잘 찾았다 말이야! 잠깐만! 내가 앉아있는 이 소파! 요것도 뭔가 장치가 숨어있을 거 같은데? 잠수함은 며칠씩 바닷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쪽은 데서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있어야 된다고?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전화기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일일구 아니야 일일이 일일사 어디든 전화해가지고 빨리 구조 요청을 보내자! 잠깐만 전화기 같은 거 전화기 같은 거! 이게 가장 전화기가 기사인데! 이게 전화기인가? 전화기인가? 들리세요! 들려요! 전화기 아니야! 그건 전화기가 아니야! 전화기 대신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신호기라고! 나는 그런 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여기 모스 부호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야 점점점점 뭐 암호 같은 건가? 그건 암호가 아니라 모스 부호라는 거야! 모스 부호는 길고 짧은 신호로 연락을 하는 통신 방법인데 이렇게 깊은 바닷속처럼 직접 전화를 할 수 없을 때 사용되지!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 점은 짧은 소리! 이 선은 긴 소리구나! 맞아! 길이가 다른 두 가지 신호로 다양한 말을 만들 수가 있다고! 꾸기도 모스 부호로 구조 신호를 보내봐! SOS! 맞잖아! SOS 보내야지! 그러면 S는 점점점이고 O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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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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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SOS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 9조만 기다리면 돼!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신호를 보낸 게 악한데 이거. 기분 바닷속에 있으니까 시간도 더 안 가는 거 같고 좀 외롭고 좀 무서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어? 이거 음파탐지계에 뭐가 탐지가 됐어? 구조대인가 보다 구조대. 자.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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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좁쩍 맞추고. 어 잠수함인가? 아 이거 고래잖아 고래. 맞아 내 이름은 범고래. 검은 몸에 흰 점이 있지 우린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물 위로 올라가 숨을 쉰다고. 어때? 구기가 탄 잠수함이랑 비슷하지? 우와 범고래도 잠수함처럼 물 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헤엄칠 수가 있는 거구나. 잠깐만 저기 또 뭐가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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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구나. 구기 안녕. 나는 오징어야. 우린 빨판이 달린 다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나 새우를 잡아먹지. 얕은 바다도 깊은 바다도 다 우리 집이야. 이야 그래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 말고도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많았구나. 잠깐만 또 무슨 소리야.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아니 무슨 뭐 가스렌지 같은 거라도 있어야 좀 음식을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응 응 응. 친구 생일 파티에서 가져온 성냥이이지 이걸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불을 좀 피워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잠수함은 창문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불을 끄기가 어려워. 그리고 불을 피울 때 나오는 그 흐름은 기계를 고장 낼 수 있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굴 뭐라는 거야. 궁금하면 온 가방을 열어봐 그 안에 있는 물건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거야. 먹을 거라도 그냥 나와라.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요정아 이거 지금 만져보니까 엄청 차가워. 나는 지금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고. 그건 어디서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도시락이야. 잠수함에선 이렇게 불이 필요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 이게 따뜻해진다고? 요거구나. 발열체. 요거를 뜯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 물을 부으면.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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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졌어. 아니 진짜로 불 없이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오 너무 신기하다. 오 따뜻해졌어. 맛있겠다. 자 뭐 먹어볼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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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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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니까 아주 그냥. 잠이 설설 오는구만. 어? 어 잠깐만. 급하게 먹는 것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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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역시. 뭐가 좀 허전한데? 정말 여기 원래 문이 있어야 되잖아. 왜 문이 없어? 문이 없어. Festival. 내가 말했잖아. 잠수함은 좁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문 대신 가림막을 사용한다고. 아니 근데 가림막이 이게 또 위에도 뚫려있고 이게.. 이도 뚫고 이거. 아이 냄새 엄청 날 텐데 이거. 아 나온다. 잠깐만. 으어! 어휴 시발하다 어휴 사랑했다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이 냄새가 좀 안 좋은데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잠수함이 흔들리고 있어 잠깐만 냄새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건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야. 잠수함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데 전기를 충전하려면 물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 그때마다 잠수함 안에도 신선한 공기를 넣어서 냄새를 빼는 거지. 그런 거구나 근데 신선한 공기 맡으니까 너무 좋다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음파 탐지기 소리 아니야 잠깐만 또 누가 왔나 봐 잠 환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누구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배잖아 진짜 배야 배 드디어 탈출이야. 탈출이야 위기 탈출 고 다음 이야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가 나타났어요 집으로 출발 하나 싶었는데 꾹이 살려 과연 꾹이는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니 스푼자로 관계시대요. 이제 보니 만회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니 드디어 이 부분까지는 파이팅 프로그램이 있으니 까지 못합니다.